이 신상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앵글 그라인더 4인치로서 기존의 와트수는 750W 나오는데 이것은 1400W 정도 나오고 강력 모다를 제공했고요. 그 다음에 이 속도 조절은 1단서부터 6단까지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1단에서 저속으로 할 때도 모다에 부담이 없을 정도로 큰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코드가 3m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짧은 거리가 아니라 긴 거리에서 하고 3m는 좀 일반 거보다는 길다고 봐야 되겠네요. 네 길다고 봐야 되겠죠. 그 다음에 국적은 중국상인데 퀄리티는 A급으로 보시면 됩니다. 또 외경은 플라틱이 파손되지 않는 강화 플라틱이 되어 있고 그건 멈추지 않고 손잡이 단점이라고 하면 무게가 좀 많이 나간다는 거 아무래도 파워가 세다 보니까 용량 때문에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고 최대 장점이라면 저속에서도 장시간 사용해도 모다가 타지 않는다는 거 또 한 가지 장점이라는 거는 사용하시다가 사용자 부지 말고 자체 결함이 있으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많은 판매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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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